하나님이여,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,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.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만싸우니,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.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,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운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,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.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.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.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. 하나님이여, 분노하사, 묻 백성을 낮추소서,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,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,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.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,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의심을 내가 안하이다.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,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.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,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. 하나님이여, 내가 죽게 서운함이 있사온 즉, 내가 감사제를 죽게 드리리니,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.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,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. 아멘. 오늘도 이 10편 56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. 10편 56편의 말씀은 다윗의 10편인데요. 성경의 다윗의 인생을 보면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도 하고, 또 아들 압살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. 이렇게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, 모험을 당하는 것,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면,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, 이런 두려움 가운데,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3절 말씀, 4절 말씀에 보시면,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이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할 때,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.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원칙이 있는데요.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,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,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.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,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. 9절 말씀에 있습니다. 9절 말씀에 보시면, 내가 아베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,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.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이브리어 성경을 보면, 내 하나님,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라는 이런 말인데, 한글 성경에서 내 편이다 라고 이렇게 아주 잘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시기 때문에, 내 편이시기 때문에,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요즘 여러분들 밤에 잠 잘 주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한창 파리올림픽이 진행 중인데, 경기를 보다 보면, 두 선수가 함께하는 복식 경기가 있죠. 탁구라든지, 핸드볼, 배드민턴 이런 복식 경기가 있는데, 한 팀이 된 이 두 선수는 서로를 믿고 의지합니다. 같은 편을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, 시합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, 한 팀이 된 선수를 의지하고 믿는다고 해서,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절대 아니죠. 내가 열심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, 또 상대방을 믿고 의지할 때, 한 팀이 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, 내가 할 도리를 다하지 않고,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을 구하는 것은,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. 하나님 앞에서,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, 하나님을 찬성할 때,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가운데, 우리의 소명을 잘 감당하면서,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. 그것은, 우리 신앙인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. 내가 할 도리를 다하지 않으면서, 하나님의 도우심을, 그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, 나의 할 도리를 다하면서,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,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그래서 오늘 하루도, 하나님 찬성하시고,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,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.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름,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게 하시니, 참으로 감사드립니다. 우리의 두려움을 해소시키시고,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,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, 오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,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고백이, 우리의 게으름이나 방종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, 이 세상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, 동시에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,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, 무더운 날씨 가운데, 또 많이 비가 오는 가운데,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시고, 하루하루 삶 속에 찾아오는 불안감이나 두려움이 있다면, 하나님 앞, 곧 생명의 빛으로 실족하지 않도록, 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, 늘 나의 하나님, 내 하나님,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,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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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